어머나 비행기 한 대 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운데요. 저 많은 사람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땐 비행기가 절대로 땅에서 뜰 수도 없고 또 내릴 수도 없어요.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저들과 저금도 다를 바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최고 차량관 농지께서 화면 반쪽 막 기세들도 보내주셨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 병사들이 그 앞에서 노래 부르며 떠날 줄 모릅니다. 그 참 우리도 함께 불러봅시다. 그리고 또 그새 신입 병사들도 새로 왔습니다. 낮에 신호분대장이 찾아와 자기 비판을 하더군요. 자기가 신대원들이라고 너무 어리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. 그렇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